김건희 여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다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예정인데 수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시나리오 1. 김건희 여사를 즉각 공개 소환하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 포토라인에 서서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15시간 이상 심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라며 슬픈 표정을 짓고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부인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부당청탁금지법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다 시나리오 2. 김건희 여사를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공직자 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자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최 목사의 정치 공작 몰카 공작으로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린 행위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고 검찰이 브리핑을 한다 그리고 방심을 통해 보도 전파한 매체 언론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여러분들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중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봅시다 이는 자본이 정치적 을에 대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물할 수 있는 혐의로세요 ation 충아 decides 이는 자본 MID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